여러분 미자립이 있냐 없냐 라고 할 때 미자립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자립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미자립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미자립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미자립이 될까요?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속으면 됩니다 오늘 안 속으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안 보던 본문이시죠 이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완전 멸망길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 결국 무너져요 물질 중심으로 살면 결국 망합니다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자살하는 사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사회에서 훈련받고 생활 마감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장도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맞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성공한 분들이 딱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공할 때까지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니까 인정해줘요 다들 자기를 그런데 딱 퇴직하고 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60년 넘은 분들을 누가 오라고 합니까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 겨우 갈 수 있는 데가 경비원 청소 같은 거 그것도 안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낙 편의점 식탕 차려다가 다 문 닫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퇴직할 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거의 다 망합니다 90% 이상 망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할 사람은 또 해요 그러면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없으니까 노인당 가서 해야 돼요 아니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했던 초엘터들이 딱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인당하고 바로 두고 장기 두고 그게 살 겁니까 그게 그 사람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그때까지 뭘 들었냐면 열심히 하면 돼 남들보다 더 잘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 너무 많아 옛날만큼 밤새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비참한 나머지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 아니면 무슨 길입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데 나타나는 정상이 고통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정신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모든 걸 다 포장하고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렸는데 오는 게 정상이죠 이게 그리고 육심문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메시지처럼 오랫동안 쌓여있다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좀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죠 약한 부위가 있으면요 가정에 내려오는 연약한 부위가 있으면 그곳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다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이래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썼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나 종교나 신비 다른 길을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야 돼요 그 은약을 계속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실 어린 양 오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혜에게서 태어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식분을 한꺼번에 행하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계속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주 너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 은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사는데 결국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여자의 우선이 태어날 거다 이게 사람의 머리로서 나오겠습니까 희생제사로 우리 대신에 죽을 거다 어린 양으로 죽을 거다 천혜에게서 나올 거다 이게 사람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사단의 머리에서도 안 나옵니다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는데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말씀 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너무 오래 산 줄 아시고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치유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말은 빼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상태가 상태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냥 말랐다고 안 하고 심이 말랐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봤을 때 물기가 있다 이러면요 괜찮아요 그것도 없어요 꼭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그런 불유지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심이 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소망이 없어요 다 멸절될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때 치유되지 다른 거로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영적으로 힘드신 분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녹취하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는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영적 서미스로 세우시기 원해요 이 세상에 성공한 서미스 우리가 바라는 지금 대통령 지금 경제인 이거 아닙니다 영적인 서미스로 하나님을 세우시기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무슨 주간이냐 말씀 전쟁 주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집니다 그래서 말씀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현장 가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를 때부터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힘을 주실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만큼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사명이 없다 그럼 굳이 오래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게 말씀에 답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래 사셔야 돼요 왜냐? 살려줘야 되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거기서 말씀 갖고 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답을 한번 찾고 나면요 그 문제를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 주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의 흐름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 흐름을 통해서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미자립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여러분 자체가 미자립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많은 전도운동을 펼치고 난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전에 많은 현장들을 다 있는데 곳곳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로 그리고 구부로 모든 현장, 가는 현장들마다 앞에 제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다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중요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 먹고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얼마나 분명하냐면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래를 머물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냥 가지 마세요 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고민 되시죠 여러분 약간 또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갔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곱 지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를 완전 복음화 시키고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빌립이 네 딸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예언하는 자예요 천으로서 결혼도 안 하고 네 명의 딸이 하나의 말씀 가지고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빌립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딸들도 대단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언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정 11장 28절에 보면요 이분이 예언을 해요 온 천하가 흉년을 들 것이다 그런데 그때요 글라우디예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처럼 그때 바울이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손에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럼 이 사람 예언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바울이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 힘대로 부조를 보내니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분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 현장에만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13절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지금 아가보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가면 분명히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기 이 정도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제목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선택하냐 이때 이 중요한 시기에 바울은 그렇지 내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는 이방인의 전도하러 가야 되지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그 길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다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괜찮다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그러면서 자기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나요 죽는 것도 각오했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주교이철 목사님께서 일사 각오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 오늘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많은 전도자들과 제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의 뜻대로입니다 내 기준 내가 받았던 내 은혜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 내 경험 전혀 상관없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제발 옮겨주십시오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눈치가 났잖아요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울이 전도운동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스 전도운동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계획을 붙잡았어요 자기 마음의 각오죠 자기 영적인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일들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 예루살렘이 들어갔는데 지금 주의 뜻대로 되겠다고 예루살렘이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잡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도 내 말을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참 이건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만큼 팔아가냐면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단식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40명입니다 난 바울을 지금 단식하는 분들도 계신데 나 바울 안 죽이면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마신다 이런 결사대가 나왔어요 죽이려고 이들이 바울을 놓고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2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전인병 같은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을 가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27장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기도하는데 내가 성기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여러분 바울이 주님 옆에 또 바울이 기도할 그때에 주의 찬사가 바울 옆에 내 곁에 서서 이러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베닉스와 많은 왕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내가 너와 항해한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내게 주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의 뜻이 뭐냐 우리 단위 목사님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의 뜻입니다 지금 있는 로마 현장 이 시대의 로마 미국 보그마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이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주의 뜻대로 이 시대의 보그마 속에 로마 보그마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 뜻을 놓쳐버리면 미자립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뜻을 붙잡고 있다 미자립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옆에 서 계시고 주의 천사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미자립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또 하실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누리세요 그게 말씀 24입니다 제가 어젯밤 다 적어놨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말씀 24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성령의 인도다 이거 제가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1, 2, 3번을 딱 적어놨어요 생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그리스의 근세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제 뇌에게 제가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야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성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거의 성교사님들이 몇 살 때 우리나라에 오셨냐면 20대에 오셨어요 우리가 알렌, 언더우드 이런 성교사님들이 주로 20대에 다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전도학 성교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20대에 왔다는 말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 있어서 사약을 안 해보시다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이제 목격 사약을 하시는 거예요 성교사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사약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성교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전체 강의를 하면서 해주셨어요 그분 성함이 뭐냐면 네비우스입니다 네비우스 성교사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담배를 많이 푸니까 허변을 금지 또 금주, 매춘 이런 것도 금지시켜라 또 주일성소 또 11조의 헌금을 생활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걸 일단 자립이다 제일 처음에 자립 미자립 말고 자립 두 번째 자치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이 나중에는 전 세계 전도운동의 방향으로 세워집니다 네비우스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자립, 자치, 자전 꼭 필요하다 이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때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세밀하게 알았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건데 그 시대에 그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발전했냐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일단 교회당을 세우면요 해외 성교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세운 겁니다 이게 장로교만 시작된 게 아니고 전 모든 교회당들이 다 똑같이 갔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라 그래 하나님 응답을 받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성교사를 파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전도운동 하신다 그러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씀 24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계속 세워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운동 하신 제자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307개 운동입니다 누가 제자냐 사문을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 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그 가지고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 사역을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오는 응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치유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병들어 있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뭐가 없어가지고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말라비틀어져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사역을 조금씩 해보니까요 교회들도 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목사님은요 교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 뭘 갖고 이분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화적 성교적 기업 이 상기업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경기남부지방에 제약 막는 참된 치유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지금 연료수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하고 있고 여러분 참 금식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자꾸 나 스스로 내려놓게 돼요 나 중심, 울진, 승공중심 쫙 내려놓게 돼요 계속 내게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박동아 전사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말 많이 붙여주세요 계속 릴레이 금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이 일에 증인된 사역입니다 사도행자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데에 증인되리라 어디에 증인되는 겁니까 이 시대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면장 오늘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위자립 현장 여러분 정말 내가 한 교회를 살려야지 내 평생에 한 교회를 내가 세워야지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한 교회만 세우지 말고 제일 먼저 한 교회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분 핵심 들어보셨죠 세 명을 교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집 19가 네 명인데 세 명만 딱 왔대요 그래서 기도를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핵심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야 돼요 보금으로요 말씀으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요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 위자립 교회야 내가 다 살리겠다 사실은 조금만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도와주면요 이분들 다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단지 잠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하고 속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어나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는 미자립 교회 저는 교회 하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건 우리 사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분들 또 반대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안 주실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을 여러분 경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돈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기도로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살면 시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우리 꼭 데모해야 됩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래야 시대에 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도의 뜻이 제일 필요하고 2, 3, 7 나라의 뜻이 필요하고 렘렌던트의 뜻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16간 쭉 하는 세 가지 핵심 세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양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24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자립에서 자립으로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씀 24 된 정의는 우리가 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위자립을 자립으로 바꾸며 이 시대의 다민족을 살리고 렘렌트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